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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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신동 씨 만두는 게 저건너 갈미봉을 배워야 돼. 저건너 갈미봉을 하나 배워야 돼요. 요, 요, 고, 시, 당. 여 여 여 여 여 하루 상상 비어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이네말을 들어보소 이네말을 들어보소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나 문전 달 밝은디 나 문전 달 밝은디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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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와 농부들 말 어허와 농부들 말 온유고리 당도 오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패랭이 꼭지에다 패랭이 꼭지에다 가와를 꼽고서 가와를 꼽고서 마구제비 추민아 마구제비 추민아 주워 보세 주워 보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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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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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뛰어 상사 뛰어 신농씨 만든 챙기 신농씨 만든 챙기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서로 조긍은 서로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앞을 세우고 상하 평 상하 평 정 깊이 갈고 깊이 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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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갈고 지은챙역 외갓진목이 안돼. 지은챙역 지은챙역 하시저하오리 하시저하 하시저하오리 하시저하오리 돌아왔네 돌아왔네 하시저하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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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이 자기가 유연하지가 않아 어떤 음에 고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음 다음에는 어떻게 음이 나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경도되어 있어 그런데 모든 음을 독립적으로 놓고 이음과 이음의 조합 점과 이음의 조합 그것을 자유롭게 해야 되거든 그런 것을 남돈민혈을 많이 해야 그게 나와 그런데 자기는 판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리할 때는 이게 민요할 때는 되게 어륵져 그래서 지금 상청에서 외갓집 먹으러 와서 본청으로 오고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 지금 자기가 딱딱 뛰어서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단계를 놓고 내려오는 거를 그리고 또 계면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농부가 여기 계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신농씨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시 신농씨 해볼게 신농씨 만든 쟁기 신농씨 만든 쟁기 좋아요 저건 서로 앞을 세우고 저건 서로 앞을 세우고 상하평 깊이 갈고 상하평 깊이 갈고 상하평 깊이 갈고 해곤 수직에 흡춧 후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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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말고 지그 후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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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고걸 소니에 올렸다 내가 그냥 뿌리였던 이야되 고걸 뿌리였던 이시다 고걸 또니 용해가 지은 책 영생 지은 책 요 하 시조 하 시조 하 시조 돌아 왔네 돌아 왔네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상 하 상상 뒤리오 상상 뒤리오 그렇게 하셔야 돼 심지 않지요? 저기 뭐냐 우리 다른 회원님들은 거기 배운 거잖아 배우셨지? 왜? 안 배우셨어? 어머나 우리 맹지사님 안 배우셨었어? 신동씨요? 응 배운 것도 같고 안 배운 것도 같고? 여기는? 안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 신동씨 부인 마님도 이거 안 배웠어? 아니 체크가 된 거 보니까 배웠어? 컸는데 돼야 안 돼야? 한 번에 컸어 우리 한 번 그거 봐 한 번에 쓴 게 안 된 게 배워야 돼 처음에 한 번 이렇게 딱 해 주면 그러니까 한 번 2번하고 5번은 분명히 배웠어요 기억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닌데 신동씨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면 지금 배워야 돼 응 한 번 들어보면 기억은 나는데 다 어렵냐 저건노 갈미봉도 배워야 돼 시방 안 배웠어 저건노 갈미봉은 전혀 안 배웠어 전혀 안 배웠어 그럼 배워야 돼 오늘 난 잘 저건노 갈미봉은 저건노 갈미봉은 비가 묻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써라 삿갓이 써라 삿갓이 써라 삿각이 얽 삿갓은 삿갓이 삿갓이 롤롤롤 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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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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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을 허리 두르고 무장을 허리 두르고 무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썩어라 삿갓을 썩어라 삿갓을 썩어라 삿갓을 썩어라 삿갓을 썩어라 어롤롤 여흐루 여야 여야 여하루 상상 상상 비용 예? 이거? 밥 맞잖아요. 쉬운 게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염이 금방 잘 될 줄 알잖아. 안 돼. 그렇고 우리가 이거 클래스 수업에서 고등학교 때 클래스 수업으로 한번 받아보는데 이제 클래스 수업에서도 농부가를 해서 배워봤거든요. 배워보는데 클래스 수업에서 한 절 한 절 가지고 그 한 시간을 다 해. 한 절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만큼이나 우리가 고등학생인데도 그렇게 그렇게 배워 만약 빨리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전체 클래스는 잘하는 애들만 두어 번 듣고 그냥 땅콩 다 먹기로 한 시간이 그냥 놀다시피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놀 수 있나? 선생님이 딱 눈 뜨고 보는데 계속 목을 단련시켜야 되니까 잘해도 해야되거든 못해도 해야되고 그런데 한 시간을 다 껍박하는 거야. 그거 한 절 갖고. 그러니까 농부가를 하는데 한 뭐 한 달도 더 했던 것 같아. 그렇군요. 장단료 세 개나 넘어가잖아. 두 개? 중중머리도 있어요. 귀에 익숙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뭔 어떻게 막 장단룰 치면서 두번 짧았어. 열심히하네. 열심히 하네. 보니까 장단룰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겁나게 몰입해서 하는 것이 많이고만은 깜짝 놀라는데 뭔 behold 하지만 참 잘한단게. 저거 대찌 안 하면 절대 못하겠더라고. 혼자 잘 안 돼 앰퍼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